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3학년도 6월 모평 나영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방정식 4의 x승 플러스 4 마이너스 x승 플러스 a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7은 0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대요?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불렀을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사실상 이런 지수함수 형태, 지수꼴로 문제 푸는 경우가 없다고, 지수방정식을요. 그래서 예를 한번 슬쩍 보시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슬쩍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요 녀석들, 아우 귀찮아. 요 녀석부터 먼저 바꾸고 갈게. 누구?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부터 조금 바꾸고 갈 겁니다. 자, 얘를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일단은 뭐하고? 제곱을 때려야 4의 x승 4 마이너스 x승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뒤에 누구까지? 플러스 2까지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2의 x승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7인데 2 더해서 9는 0의 형태까지 만들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딱 봐도 얘네 두 개를 뭐하고 싶어요? 치안하고 싶죠? 그래서 치안을 할 겁니다. 2의 x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승을 t라는 걸로 치안을 할 거야. 자, 주의. 로그 방정식이나 지수 방정식은 실수하는 이유가 뻔합니다. 우리가 풀 때 치안하는 과정을 많이 하는데 이 치환되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시작을 해요. 제발 좀 찾아줘요. 지금 문제는 사실상 필요는 없었어. 필요는 없었지만 교재 봤을 때 그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t의 범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아무튼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얘가 클 때도 있고 얘가 더 클 때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가 다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따라서 아, t는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빠르게 그릴게요. x축, y축, 샨, 샨. 이거 두 개의 차이잖아요. 동일한 x선상에서 차이. 양수, 위에 깨. 이거 증가하는 형태가 더 클 때는 양수값이 나올 거고요. 점점 증가, 점점 증가. x축 붙으니까 무한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잖아. 대소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길이의 빼기에서는 음수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다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지 그때그때 이거 하시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바로 갈게요. 이제. 자, 거의 끝났네. 자, 두 번째 단계. 치안을 해줬잖아요. 치안 때리니까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의 형태가 될 거고요. t, 모든 실수 다 들어갈 수 있고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된대요?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판별식 t를 때리니까 판별식 t는 a제곱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가 될 테니까요. a는 6보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6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요.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요. 누구를 갖고 오시면 돼요? 6을 갖고 오면 될 거고요. 따라서 m제곱의 값은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얘가 만약에 어려웠을 거면 t의 범위를 모든 실수로 안 나오게끔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1과 3 사이다. 이런 형태로 등장이 됐었다라면 어려운 형태로 바꿀 수 있었겠지만 얘가 만약에 플러스만 돼도 어렵습니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의 방법으로 t의 범위를 찾거나 뭐 이런 꼴로 되는 거 많아. 그럴 때는 조금 빡세질 수 있어요. 판별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t가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만 해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정답은 얼마?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